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첫째는 제8회 전국동시체방선거가 이제 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 주요 정당들은 4월 말까지 공천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죠. 특히 전북은 일부 지역에서 본선 경쟁보다 민주당 경선이 훨씬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4일에는 전북도지사 컷오프로 결과를 발표했죠. 지역정가에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외에 컷오프 결과에 따른 이 신청과 각종의 정치공작도 선거 프로코 개입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혼탁 선거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올간 정치토크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당의 공천 룰과 전망 또 전북도지사 등 주요 지역의 경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전국에서 주의할 점도 선관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에 정치적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말한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방 선거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 공천이 더 치열한 것 같고요. 검증된 후보나 개혁을 통해 민심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선거 관련 연락에 유권자로서 피로금이 너무 큰 상황인데요. 공천 컷오프도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 있는 후보가 검증된 후보로 오른다던가 아니면 납득하기 힘든 문제로 컷오프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잖아요. 동천 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날카르고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하고요.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등에서도 참신하고 젊은 후보들을 영입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민주당이 도지사 경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는데 개혁 공천도 이해는 가지만 후보자 입장에서는 납득을 못할 수도 있고요. 후보자들의 네거티브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니까 관심도도 아락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다들 정책 대결로 승부를 겨뤘으면 좋겠어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사퇴하는 모습도 보이고 컷오프나 대선 기여도 문제 등으로 거론되면서 흑색 선거전이 시작된 게 아닌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게 각자 룰을 지키고 그에 따른 감시 또 비판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전주시장 예비후보여던 이중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선거 브로커 문제를 알려잖아요. 이권 단체가 민심을 왜곡하고 지자체 인사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는데 각 당들이 방지책을 만들고 선거 체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네. 지방선거 공천 경쟁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일보 이경재 개권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경재 의원님. 도시사 1차 경선 컷오프가 발표가 됐습니다. 송하진 현 지사와 유성엽 전 의원 예상을 했던 것일까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요? 상당히 의외의 결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송하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윤리도덕적인 문제랄지 또는 17개 시도 강역 단체장 평가에서 수위가 좀 낮은 어떤 그런 전력이 또 없었고 또 특별히 또 계략을 피우거나 나태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데 컷오프 되었고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있다.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중앙당에서 밝힌 건 아닌데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삼선에 대한 피로감 또는 고령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걸고 컷오프 시킨 것 같은데 사실은 엄격한 누룰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령이랄지 나이랄지 또는 삼선이랄지 삼선이라는 건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고 또 나이를 이유로 갖다 대는 것도 문제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컷오프 했다는 것은 약간 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받아들여 어려운 결정인데 그래서 중앙당 결정을 다시 뒤집어 풀 만한 어떤 그런 이슈가 없고 그래서 받아들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지금 금요일에 저희가 오후 2시 반에 녹음을 지금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데 송 지사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지금은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입장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용기 대표님 민주당 이야기 먼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5명의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간의 경선 1차 컷오프 3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현 송아진 지사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컷오프 다음에는 재심 청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음 주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은 일단은 재심을 할 걸로 했겠죠. 우리가 방송에 나가는 시간에는 토요일 날 오전까지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 이번에 광역단체장 중에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에서 3선에 나간 곳은 두 곳입니다. 세종과? 세종과 우리 전라북도거든요. 그런데 세종은 살아났거든요. 어쨌든 경선이지만 이준희 시장이 이준희 시장이 조상호, 배선호 씨하고 함께 한 사람은 이준희 시장 밑에서 부시장은 한 분이고 이준희. 이준희요. 그리고 한 분은 젊은이라고 그래요. 청년이요. 배선호 씨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북은 일단 컷오프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 지금까지 전라북도 지사가 3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래서 그런 3선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있었지만 광역단체 민주당 경선 룰에 보면 광역단체장 중에서 가장 일을 못 한 10%, 하위 10%는 컷오프를 시키겠다는 걸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 그 대상은 광주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각종 평가 지지 속에서 송지사는 4, 5, 2, 5, 6 정도를 달렸다고 하고 광주는 또 사건, 사고도 많았고 전체적인 여론이 안 좋았는데 역시 민주당은 알 수 없는 투명한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광주분은 고래심출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청와대도 있었고 전국적인 인맥과 네트워크, 그다음에 현재도 오비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등 그런 강력한 중앙정치무대의 고래심출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우리 송지사는 관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인맥을 형성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본인이 컷오프가 되는지도 모르게 컷오프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실제 컷오프 이후에 중앙당의 내용을 보면 교체 지수가 높았다는 거거든요. 교체 지수. 교체 지수가 한 75%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국회원들이 많이 나오면 바꾸자 하는 여론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또 여론조사 했던 예비후보 중에서는 여론조사는 수위를 달랬지만 그 폭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20%대에 머물러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명분으로 교체 지수를 명분으로 컷오프를 진행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았나. 워낙 지금 서울 경기나 전반적인 공천 과정을 보면 대체 뭔 기준으로 하는지 불출마하겠다가 출마하는 사람도 냅두고 있잖아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주 예비시장 후보로 임정협도 후보에 관련된. 거기도 이미 민심으로 심판받은 사람 8년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컷오프에 있는 2번이도 또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2연령, 비연령이라고 하는가요? 이런 것처럼 룰이 없어요. 그래서 힘찬 사람은 살아남고 힘없으면 왜 죽는가도 모르게 그냥 죽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과정에 또 한 명의 희생양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덧붙여서 한 마디 더 하면요. 사실은 대선 패배 이후에 뭔가 쇄신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맞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방선계에 도입할 수 있는 개혁 쇄신책이 뭐냐. 예컨대 민주당 정서가 강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면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을 개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천착해서 예컨대 권리당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권리당 문제를 어떻게 알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제도에 반영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의 개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사람으로 무슨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인적 쇄신으로. 그런데 사실은 인적 쇄신도 빌이랄지. 성주머니랄지 또는 실적이 낮달지 또는 대선 기여도가 낮달지 이런 경우에 명분이 있었는데 송하진 지사 같은 경우는 어느 군데도 포함이 안 된단 말이죠. 공직후보 선출후보심사에서 15% 가사점 대상 1급 포상을 받았던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국회의원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국회의원이 한 번 갈까. 나는 세 번씩 중앙부처를 다니고 다닌다. 말이잖아요. 성실성도 다 인정을 하는 대목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앙당이 어떤 쇄신 개혁 대상의 희생양이 된 케이스고 또 하나는 가장 그 아픈 약점으로 지목이 되어온 국회의 경험이 없는 것. 그것이 이번에 힘을 쓰는 과정에서 반영을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전현직 3명의 후보가 본선을 앞두고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관영 전 의원, 안호영, 그리고 김윤덕.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재선 의원이라는 점인데 물론 전현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3파전 예상 속에서 경선 기대도 했습니다만 조배숙 전 의원으로 결국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소속과 정의당이 지금 없는 상황 속에서는 1대1 구도같이 만들어진 전북도지사 선거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국민의힘에도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직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후보군이 두 명이 있었는데요. 역시 정치는 기준이 없어요. 거기도 그냥 냉정하게 좀 경쟁력 있는 야당에 오랫동안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 오니까 바로 전락공천을 해서 지금 두 분이 반발을 하고 있죠.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저런 경우는 보니까 정당 한 번 정해지면 쉽게 안 바꾸더라고요. 김영호 남원임실순창위원장과 양정우 회장. 두 분은 지금 오랫동안 도백을 준비했죠. 어려운 조건에서 당선 가능성도 낮은 준비해왔는데 느닷없이 굴러원들이 또 박현들을 뽑아내고 또 전락공천을 해서 일단 후보가 정해졌고요. 민주당은 세 분이 김관영, 안호영, 김인덕 세 분이 경선을 치르는데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뭐가 했냐면 50%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 되면 한 명을 탈락시키고 두 명이 다시 1, 2위가 50%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 결선 투표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이 참 재밌게 됐다. 이런 생각들을 일자적으로 해봅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붙이면 국민의힘 당은 전라북도에서 정치적 약자 열세 당이기 때문에 뭔가 웬만하면 동정적인 또 우호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저 같은 경우는 바라보려고 노력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 도지사 경선 전략 공천을 하는 걸 보고 역시 안 되겠구나. 국민의힘 당은. 그리고 양정무, 김용호 이 두 분은 이미 출마 선언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치의 약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경선을 붙여가지고 관심을 끌면서 위원 확장하면서 컴퓨터 효과도 좀 누리면서 적어도 당선은 아니더라도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 하에 전라북도 전체의 구도를 끌어가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다 차단해버리고 감동도 없지 찍어내기로 내려보내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을 하는 걸 보니까 역시 국민의당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경재 의원님 이제 사실 본선보다도 민주당의 경선이 관건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군들 예비후보 상황을 살펴보면 역시 민주당의 경선으로 거의 마무리가 될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국민의힘과 정의당과도 무소속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를 놓고 본다면 분위기도 그렇고 참 힘 빠진 어떤 본선 6월 1일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쪽은 경선이고 당선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독점적 구조 하에서는 뭔가 좀 공정하고 상식적이면서 시민들 유권자 눈높이의 제도적 반영을 통해서 공감하는 어떤 그런 틀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엊그저께도 그러고 지난주 내내 여기저기서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선 전주시장 전 후보죠. 전주시장 후보 사퇴까지 하면서 그랬고 또 다른 단체장 후보들이 연합위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고 두 차례를 했고 이런 걸 보면서도 민주당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민주당은 뭔가 이런 문제를 보면서 개선이랄지 또는 사과랄지 전향적인 어떤 개선 방침을 내놓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기도 그러는데 이거는 자기 어떤 우월적 지위를 그대로 지키려고 또는 향유원은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휘처리를 좀 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좀 각성을 해가지고 틈새를 파고들고 또는 리얼하게 디테일하면서 리얼하게 촘촘한 어떤 그런 개혁 쇄진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기미를 안 보이게 있어서 상상이 딱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공천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중선 전 예비 후보가 선거 브루커 폭로를 했고 여론조사 조작 관련해서도 어려운 이야기를 폭로해서 지금 경찰에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녹취를 지금 다 입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송아진 현 지사의 컷오프도 그렇고 중앙당에서 지금 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임정엽 전주시장 예비 후보 관련해서도 자격심의에서 박탈을 이미 한 상황이란 말이죠. 복당을 대선을 통해서 대통합 차원에서는 복당을 또 받아줬는데 그럼 우리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묻지마 투표를 할 거라는 예측하에 민주당은 조용히 있는 것인지 어찌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선거가 오히려 총선 대선보다도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바로 그 중요한 선거일 텐데 말이죠. 여전히 변화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 사퇴했죠. 브로커들의 내용과 녹음 테이프, 녹취력이죠. 이런 것들을 폭로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그건 누누이 다 시중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녹취라는 형태로 나왔고 이중선 예비 후보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미 또 얼마 전에 했지만 작년부터 그런 내용과 관련된 이미 시중에 많이 유포가 되어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떤 그런 증거물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원래적으로 말하면 당원이 투표한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권리당원 투표라는 게 상당히 정당원이 없는 어떤 정당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많이 이야기 됐지만 우리 전북 지역처럼 경쟁이 없이 특정 정당이 독과점 체제가 수십 년이 유지해온 데 있어서는 이 당원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는 것들이 실제는 어느 정도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카르타라가 돼서 고착되어가지고 선거 때마다 그들이 예약력을 행사하고 후보 정치 입문하고 있는 후보들은 그 예약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당선되고 나면 그 사람들의 예약력에 의해서 공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인사 이런 것들이 많이 왜곡되는 문제들이 오랫동안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현재 민주당이 그리고 권리당원 경선과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 응원하는 것도 아무래도 관심이 큰 권리당원들이 많이 전화 붙잡고 있어야 하루 종일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바빠서 일반인에는 못하는 것도 그분들이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확률이 높고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은 선거를 통해서 노하우가 돼가지고요. 프로들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 오면 연령대도 자기 연령대를 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50대, 60대면 이미 차가지고 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받았다 하면 20대, 30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적극성 가진 유권자분들은 어떤 모양이시죠? 그러니까 권리당은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프로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령대를 순진하게 40대가 40대가 50대가 50대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라고. 왜냐하면 이미 찼기 때문에 점수가. 응답률에 맞춰져 있고 응답률에 미달은 20대, 30대. 특히 저녁대 한다든지 다음 나라면 무조건 20대, 30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한 표를 행사해서 과장된 한 표죠. 왜곡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겠다는 게 그게 돼 있고 이번에 폭로한 핸드폰 거주지를 바꿔서 전화 한 통화를 바꿀 수 있다고 하잖아요. 바꿔서 서울 사람들이 얼마든지 전주 유권자가 되어가지고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만약에 1,000명이 이쪽으로 와서 만약에 어느 선곡에 들어가면 핸드폰 이렇게 할 때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핸드폰 여론조사는 3만 점수를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여론조사 기관에 3만 점수를 통신사 세 군데에서 비율이 있잖아요. 그 표현들을 사서 하는데 3만 점수에서 그 지역을 하면 1,000개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전화 대기를 통해서 또 확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신분을 속여서 50, 60대가 그냥 20대, 30대라고 해서 속여서 또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방식으로 하면 또 월 1,000원씩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함정이잖아요. 권리당은 자기업이. 권리당은 차라리 그냥 월 2만 원씩 6개월이 아니 월 1만 원씩 1년 하면 못하겠지만 1,000원은 큰 돈이 아니니까 전부 다 대납한단 말이죠. 1년 정도 해봤자 1년이면 1만 1천 원밖에 안 되니까 대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딱 진영을 짜는데 신인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려면 쉽게 말하면 1, 2년 동안 그 현장을 누비지 않으면 어떻게 당원을 모집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인들은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군들이 전부 다 그런 거 해가지고 정치를 왜곡시키는 게 돼서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신인이 접근이 안 됩니다. 여성도 접근이 안 돼요. 소외계층 대표자들은 더더욱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한 번 한 사람도 그 밥의 근함을 그들만의 리그만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 신청한 사람들 보고 역시나 마찬가지구나. 신인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 떨어진 사람, 네 번 떨어진 사람, 현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들끼리 안 해서 충성도 경쟁하는 거지 새로운 사람들이 내가 가서 한 번 유권자가 심판을 받겠다고 할 수가 없는 구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민주당이 낡은 정당,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으로 가게 만든 원인이니까 이 제도를 바꾸지 못하면 저는 민주당의 앞날은 없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처치자들이 이중선이라고 후보가 뭘 이야기했길래 저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지? 해서 그 이중선 후보가 폭로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전 예비 후보. 이중선 후보는 정치 신이면서 45살 정도 되는 만 45세로 딱 청년이랍니다. 그런데 발표 폭로를 한 내용은 선거 부르코가 작년 5월부터 어떤 제의를 하면서 계속 시달림을 받아왔다 그런 내용이고 제의한 내용은 적어도 여론조사를 할지 권리당원의 어떤 그런 힘을 발휘려면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주는 200명 정도를 모아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돈을 후보가 내야 된다. 후보가 영향력이 없으면 내지 못하면 나중에 당선이 됐을 때 인사권 또는 입찰이랄지 계약 업무의 일부를 달라. 이런 내용을 계속 수개월 동안 해왔다는 얘기인데 이걸 기자회의를 통해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구 2만 3만 정도 되는 자치단체는 정말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표본이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못 미치지만 무진장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4천 5천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유권자가 80% 정도 내려가면서 이 자격이 올 수 있는 영향력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만 있었냐. 과거 생각에도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발본 상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민주당은 뭔가 제도적인 개정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 내용은 1시간 5분, 10분 분량 같은데 녹취록이 이미 경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사가 진행이 중인데 글쎄요. 경찰이 얼마나 깊게 수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증거물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사를 해서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바로 이중선 전 예비후보도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아침 방송 페토리 전국에 출연을 해서 반짝하고 말면 안 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민주당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김성주 도당위원장에 대한 주문, 부탁, 비판적 언급도 했습니다. 저희도 김성주 도당위원장에게 전화 연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계속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천 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1차 컷오프 도지사 후보군이 3명을 압축이 됐고 또 2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그런 나름대로 민주당 항상 늘 쇄신을 얘기하고 청년과 여성 가산점을 얘기하고 뭔가를 열려있는 듯한 모습입니다만 글쎄요. 그 내용과 좀 달리 가고 있는 현실은 또 왜 그런 것일지 민주당의 경선 과정, 공천 과정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경주 의원님 지금 경선 과정이 계속 진행 중이고 있고 면접도 지금 다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적용되는 그런 기준이 여론조사 말하자면 당선 가능성이 적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40% 또는 윤리도덕성 문제 그다음에 신인에 대한 가점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과연 이걸 제대로 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이런 기준이 과연 어떤 정량적 엄격한 정량적 평가에 의한 기준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관성이 또는 중성도라 주관성이 많이 다분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런 뭔가 신뢰성? 이것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후보는 적격성 심사에서 떨어지고 또 어떤 후보는 음주운전하고 걸려가지고 부인한테 또 운전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또 살아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운영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드러냈다고 발표를 하더라도 이미 유권자들이랄지 도민들은 믿지 않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심의 눈높이에 개선 대책을 내내야 되는데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지방선거에 각 당의 후보들을 검증할 텐데 공천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뭐 중앙당 공천권리위원회에도 도당위원장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지역 안에 공관위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진영 갈등에 또 개파 분열 이런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공관위에 적극적인 국회의원은 직접 들어가서 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서 하고요. 아니면 거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격심사위하고 공관위가 겹치는 사람도 있고 죄심위도 겹쳤고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원래 삼심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자격심사위, 죄심위,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공관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보통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도당위원장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도당위원장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고 또 죄심위가도 마찬가지고 공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공천 기준이 좋은 내용으로는 있죠. 공원도 뭐 있는데 결국은 충성도거든요. 국회의원에 누가 충성하느냐. 결국은 그건 또 안 써 있어요. 국회의원 충성도 써놓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그걸로 되다 보니까 이중닷대가 나오는 겁니다. 전주에서도 어떤 시위원은 이해충돌, 전주시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계약한 사람은 살아나고 몇 푼 계약한 사람은 지금 죽어가지고 억울하다고 항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주시하고 이해충돌 위반인데 거의 그런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면 위원장하고 충성도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훨씬 큰 똑같은 기준으로 아웃되든지 둘 다 살든지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단 말이죠. 이게 너무 잦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뒤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의 측근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이런 차이. 아니면 경쟁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쟁자들을 재단하는 무기로 공천, 누리, 작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의심 사례들이 많다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공천이라는 게 공천을 위해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지역협의회에서 충성을 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심판받는 자리 같아요. 공천장이. 그러고 보니까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신인이나 여성들이 중앙탕에서는 50% 청년하고 여성이라고 하는데 10%도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청년이나 여성 중에도 일찍부터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라든지 국회의원하고 연계를 맺은 몇 명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구색 맞추기로 한, 두 명씩 있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청년이나 여성이 내가 한번 정치를 통해서 시민과 도면에게 봉사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당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점점 지금 지방자치가 횟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번이 8기인가요? 네, 제 8회.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는 엔조이스가 쭉 보는데 점점 질이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심각한 사고 있는 거죠.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에서 불량정치 사례보험을 발표를 했습니다. 불량정치 29명 중에 민주당 1차 예비 후보 적격자도 있고요. 물론 참여자치 그냥 12년대에 발표 오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고려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지. 저희들은 고려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임기 중에 4년의 임기 중에 나름대로 우리 기존에서 볼 때는 사고 친 사람들, 음중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운이라든지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민주당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보니까 충성서는 사람은 다 받고 아닌 사람은 안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예가 있다고 발표를 한 거고 예를 들면 단체장들이 지역에는 집이 없고 서울에는 집이 있더라. 뭐 이런 거 그냥 발표한 거예요. 판단 유권자가 하는 거고 어차피 정당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런 의미에서 발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도 똑같은 음주운전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 어떤 사람은 아웃되고 아웃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나타나서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공천율이 대단히 보이자는 어떤 장치가 작동되는데 그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정확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똑같이 죽었는데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거고 여전히 과거와 비슷하게 대선에서 진 정당치고는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고 우리 그것도 한편으로 말하면 그런 당당함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심어준 거든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떤 짓을 해도 그냥 투표 가면을 찍어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선거 때 잠깐 눈 가리고 왕호하면 또 그냥 4년을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충청도나 이런 데처럼 경쟁 구도에 있으면 저런 식으로 공천 죽어도 못하죠. 다 떨어지니까. 아울러서 뭐 토론회에도 불참하는 사례가 불량 경치인 29명 발표한 건 상당히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이 해야 될 일을 정당이 못 하니까 시민단체가 한 거거든요. 참여연대가 한 건데 물론 참여연대 가면 지금 홈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은. 맞습니다. 적어도 이거를 제가 좀 안타까운 대목은 좀 더 이렇게 공개적으로 확장성 있게 또는 여론을 좀 수렴하는 과정 여러 사람들한테 그 과정을 좀 고지한 뒤에 적어도 한 10일 뒤에랄지 전해랄지 약 10일뒤 이런 걸 해서 추리면 훨씬 더 다양한 정보들이 추려해졌을 것 같고 그 내용을 또 한 가지는 그 내용을 당에 전달해서 공천 심사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다른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안 돌아갔지 않았냐 이번에.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의성으로 발표하고 그래서 그것이 좀 다음 선거 때는 좀 보완적으로 해갖고 리듬이컬하게 좀 전개가 됐으면은 상당히 유미한 의미를 갖는 그런 발표일 것이다. 이 의원님이 아픈 곳을 찔렀는데요. 실제 저도 그 안에 몸닫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 이 정도 내용들을 좀 더 하려면 작년 연말 정도 안 되는 발표가 됐어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리고 그 발표되는 과정 속에 전략도 전체를 모아나가는 한 단체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익산, 군산까지는 한다고 해도 농촌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걸 제대로 언론의 보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없고 이러면 충분히 정보도 소집하고 또 그걸 평가하는 객관적인 집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발표해야 맞죠. 과거의 낙천운동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의 내용으로 담아가면 참 좋은 건데 요즘 단체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수준에서 발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기를 좀 식히고요.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전북 선거원이 홍복구의 강인철 팀장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40여 일 남았습니다. 일정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선거일이 6월 1일이니까 오늘로 45일 남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 선거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데요.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2일과 13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선거운동은 6일 후인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도지사, 시장군수, 비례도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법정 후보자 토론회도 한 차례씩 개최됩니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과 28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본투표는 6월 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거 때 사용한 선거 비용을 정당과 후보자에게 7월 31일까지 보존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개시되고요.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종류도 많고 후보자도 많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을까, 그 현황도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각 지역 경쟁률 짚어주시죠. 네, 현재까지 도지사 4명, 교육감 5명, 시장군수 64명, 도의원 92명, 시군우원 344명으로 총 509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률은 시장군수는 4.4대1, 도의원 2.6대1, 시군우원 2대1인데요. 각 당의 당내 경선 등을 통해서 후보자가 확정되면 경쟁률은 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군수의 평균 경쟁률이 3.1대1, 도의원은 2.2대1, 시군우원은 2.1대1이었습니다. 시장군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가장 많이 등록한 지역은 전주, 정읍, 남원으로 6명이고요. 가장 적은 지역은 무수로 2명입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단체장이나 의원, 기관장들의 사퇴 시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3월 3일이 그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나, 현직 지방의원이 소속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직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당의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현직 도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시장이나 군수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자, 어우러서 선거일 60일 전, 그러니까 지난 4월 2일부터는 정치행사, 또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선거 영향에 미치는 행위는 제한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단체장이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체육행사나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소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행사나 특정일, 특정 시기에 개최해야 하는 행사, 그리고 긴급한 민원 해결 등을 위한 행위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하는 행위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요.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제한되는 행위가 좀 있는데요. 투표 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또 결과를 공표 보도하기 전에는 그 결과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관련해서 선거 여론조사 기준도 순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고,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월에 정치자급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후원회를 아예 둘 수 없었던 지역구 지방우원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금금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고, 또 후원하시는 분은 연간 2천만 원까지 후원회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 원까지만 기부가 가능하고요.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임명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혜택이 조금 있는데요. 후원금 기부 시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 부르코 개입이라든지 여론조사 조작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폭로가 되고 있어서 선관위에서도 예의주시화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깊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관련 여론조사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만 50여 건의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해서 공표, 보도하는 경우,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편향적인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중복응답을 지시,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신고서나 언론 등을 통해서 공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위반 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위법 행위에 접수된 예비 후보자나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위법 행위로 조치한 건은 고발 4건, 경고 17건입니다. 주로 위반한 유형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기부 행위, 불법 집회나 모임,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 자서전을 무상으로 선거 국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저금 표차로 당락이 결정 경유가 많아서 매수 및 기부 행위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높은데요. 입후부 예정자 등은 선거 국민 또는 선거 국민의 모임이나 행사 등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부 행위 금지 제한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할 목적, 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매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 행위를 5대 중대 선거 범죄 중 하나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법회기를 혹시 발견하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의 선거관이 더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 선거관이 홍복구의 강인철 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김연기 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고 눈소리연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전 녹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선거입니다. 6, 7명을 뽑아야 되는 또 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그런 지방선거가 될 텐데 참 도지사 이야기를 앞에서 했는데 전주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임정엽 예비후보가 가치부 신청에서도 기각이 돼서 향후 행방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녹음 방송 당일 시점으로 봐서는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조지훈 예비후보 그다음에 유창희, 우범기 지금 3명의 후보가 붙게 되고 경선을 하게 되고 국민의힘의 또 김경환 후보 또 정의당의 서윤근 후보 상당히 많은 후보군이 경쟁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장은 일찌감치 현역 김승수 시장이 불출만 선언을 하면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더 핫한 지역으로 지금 뿐이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이중선 후보의 사퇴하면서 선거 프로포폭력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또 1위를 달리는 임정엽 후보가 당의 여러 가지 부적적 판정에 대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무소적으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당의 명령에 따려야 할지 이걸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민의힘 당에서도 김경환 후보가 단수로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정의당에서 서윤근 후보가 나와 있는데 일단 민주당 내의 관심을 쏟아온다면 조지훈, 우범기, 유창희 우범기, 유창희, 조지훈 이 세 후보가 각격전을 벌이고 있고 또 여름주사 동향을 흐름을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어떤 박스권 내에서 거의 오차범위 안팎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 전주시장 선거에서 지금 관심의 초점은 1위를 달리는 임정엽 후보가 중앙당이랄지 도당의 어떤 결정에 반발해가지고 무소적으로 후보로 나가느냐 아니면 그 결정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수용을 하느냐 또는 수용을 했을 때 어떤 입장을 또 취할지 이 세 가지 경우 수를 놓고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론의 흐름, 시민들의 뜻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아웃라인, 너무나 큰 거고 아마 내적인 어떤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 조사한 끝에 결정을 내릴 걸로 보여주고 있고 캠프 내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 무소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 또 전주시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임정엽 같은 그런 추진력, 결단력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많다 그러면서 반반이 나뉘어져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임정엽 본인도 결정하기 어렵고 또 지난 연말에 복당을 해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또다시 탈당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 일단 아마 시민들의 뜻에 맡긴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선 6기에서 현 김성수 시장과의 지방선거에서 무소속돼 민주당의 후보 경쟁이 있었고 낙마를 했습니다 이게 참 민주당의 당직을 가지고 나올 때 여론조사와 민주당을 떼고 무소속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금 이게 아마 내적인 고민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대 수용을 해야 된다는 측은 민주당 후보 임정엽 했을 때 나타나는 지지율이지 무소속 임정엽 했을 때는 다른 경우가 나올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 또 그 반대 측의 논리를 펴는 쪽은 어차피 전주시민들이 택한 지지율은 당원조사가 아니어도 여론조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지지율은 지금 쭉 변함이 거의 없었어요 또 부적격 판정을 이후에 조사해서도 또 1위로 나온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뜻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갈구하는 그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 결단력 추진력 전주시가 뭔가 어지럽게 널려놓고 하나도 추스르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시민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이런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게 반영이 돼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런 측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입장에 하더라도 고민이 기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선거권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장 선거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 송아진 지사가 컷오프돼서 전주 또 전북도지사 선거가 지금 현역에 없는 무주공산 속에서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선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 실시하고 결과적으로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는 3선은 없는 곳이고 그런 특정은 아무래도 전주가 도청소자지고 어떤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또 인구도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많고 농촌지역이나 이런 2, 3만 4, 5만 10만 이하 대부분이 전라북도는 그런 데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의 요구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지금 다 돌려 이렇게 여러 명이 예비부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여론조사고 막상 민주당 공천자가 정해지면 또 나머지 여론조사가 다 흡수되거든요 그러면 또 보통의 전라북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3, 40%는 여론조사 같은 거 관심도 없지만 투표장 가서 민주당을 딱 찍고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예상할 때 30, 40%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시지역에서 무소수 후보가 당선되는 건 쉬운 게 아니다 익산에 한 번 있었죠 11번인가 선거 나오신 분이 김경철 전 시장입니다 있었죠. 그런데 그건 진짜 30년에 한 번 나온 거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건 좀 만만치가 않다 그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진짜 대운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현재 우리 전랍도 특히 전주시 구도에서 공천을 받지 않고 어떤 무소수 후보가 지난번 8년 전에는 30대 후반 득표를 얻었죠 무소수로 나와서요 그러니까 지금 민선 7기에서 고창의 유기상 군수 임실의 신민군수, 무주의 황인훈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신민군수는 재선에 성공을 한 상황이고 무소속의 단체장이 지금 3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옛날에도 보면 다른 정당, 민주당, 구민주당 분들도 많았고 반반 흔적도 있잖아요. 열린민주당하고요 그런데 전주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점이 있어서 아마 임정엽 본인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야 뭐라 하라고 말을 잇지는 않으니까 그건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고민이 많았고 그런 지난번 선거에서도 또 한 분이 공천 과정에 이런 거 하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무소수로 나온 적이 있잖아요 전주시장에 아니죠 전주시장에 지금 도청에 가 계신 분이 있는데 이현웅 그런 데서 보듯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고 또 그런 아직까지도 그게 또 문제는 전략도 전체적으로도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도지사도 유력한 경쟁자가 무소수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군에서도 단체장도 무소속이 많고 그다음에 도의원에도 무소속이 많고 시군에도 무소속이 많아가지고 무소속들이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가능성이 좀 높아가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거의 무소속이 없거든요 작아요 민선 6기에서는 6곳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선거에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민주당의 벽이 항상 높은 건 현실이었고 이경기 의원님 임정엽 전 완주군 수호의 경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프로세스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에 당의 결정을 수용을 하고 하되 다음을 기약을 하자는 측인데 다음을 기약한다는 것이 전주 의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주 울지역의 총선 그게 나가면 어쩌냐 내년에 혹시 또 한결 내지는 그리고 그러면서 조직이 활발히 과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전주시장 정말 명분 있게 될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어차피 전주시장에 관리체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호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하면서 전주 울지역을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측에 제안도 하는 측이 있는데 역시 고민은 또 마찬가지 그것도 다 내 것이 되려라는 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을 생각하고 있는 후보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1.4 부재리에 어긋나게 컷오프를 했잖아요 8년 전에 한 것 갖고 또 했잖아요 그런데 보궐선거 때는 아직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즉 민주당이 어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유탄에 맞아가지고 컷오프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심각하게 하면서 좋죠 저는 무소속이 어떤 바람을 일으켜서 이런 불합량 공천을 극복하고 당선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전략도 정치적인 큰 발전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번이 그런 때인가는 또 다른 문제죠 유권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실지요 정말 사람을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 붙은 수식어 당을 보고 계시는 건지 둘 다 보고 계시는 건지 그런 의미에서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 이 정치 토크 시간은 상당히 많은 애청자분들에게 또 청취자분들에게는 도움을 충분히 드리고 있다 두 패널분 우리 이경재 의원과 김영기 대표님을 통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을 주건지 네, 이경재 의원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전라국도의 수도고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전주시는 도시답게 수도권답게 수도답게 14개의 시군을 좀 끌어가는 리딩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는 어떤 틀만 전라북도지 실제 정책 집행하고 하는 것들은 다 시군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시가 리딩하는 기능을 좀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붙여서 뭔가 좀 창의적 독장적인 것을 도입해서 끌고 가는 그런 샘플 지역도 전주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시민들이 뽑아야 되지 않을까 네, 김영기 대표님도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어차피 경선이 남은 과제에서는 지금 적합도 조사까지 다 끝나고 경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면 세 명 그대로 다 될지 두 명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권리당원 경선하고 또 여론조사에 의해서 뽑는 거거든요, 단체장은요 그러니까 이게 당심과 민심이 좀 달라요 항상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라고 말하는 게 세계의 경립기다 왜냐하면 민주당 당에서 알아서 당심으로 해버리는데 그리고 그 당심으로 뽑힌 공천자를 우리가 심판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되어왔고 항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대부분 선거에서 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전랍도 전주 시민들의 어떤 민심과 지금까지 30년 동안 거의 독재를 해온 독주정당의 민주당이 점점 가까워지는 방식의 어떤 민주당의 쇄신이나 변화가 없으면 정치인은 딴처당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대회 김영기 대표 그리고 이경재 전북일보 개군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3년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